아 여기가 천재 작곡가님이 계신 스튜디오라고 들었는데 저기요 아무도 안계세요 잘 찾아왔어 브레이킷다운 내가 바로 국내 최고의 천재 작곡가 신사동 노래야 헤나헤나 여긴 왜 찾아오셨나 돌하루방 가수잖아요 노래 받으려고 왔습니다 니가 가수라고? 보여드릴까요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잠깐만 너 신인 아니야? 네 손가락 이거 왜 세워 왜 이렇게 멋을 부려? 죄송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잠깐만 눈에 이거 뭐야 이거 눈꺼 붙었네 왜 이렇게 멋을 부려? 왜 이렇게 멋을 부려 눈꺼 맥겨 이거 뭐야 이거 앗 뜨거 코털이잖아요 그거는 왜 이렇게 멋을 부려? 왜 이렇게 멋을 부려 신인 코털 나게 돼있나 지금 이거? 완전 코털맨이구만 마더파더 코털맨 마더파더 입을 입장으로 모래나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실력을 판넬해 달라고요 해봐 돌하루방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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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노래야 이게 완전 사기꾼들 아니야 지금 지금 자네 우리 실력을 좀 의심하는 모양인데 좋아 아무 말이나 한번 뱉어봐 내가 즉석에서 작곡해 볼 테니까 됐어요 꼭 줄게 그냥 그거 나요 뭐 대박 꼭 줄게 개나 줘 개 개 개 개 노래 나왔어 개 개 개 개 개 개 개 나는 개그맨 관객들의 배꼽보금 나는 개그맨 유행어를 보여줄까 쌈싸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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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요 하지마요 노래 나왔어 하지마요 고구마요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요 허경환의 별명은 땅꼬마요 땡꼬마요 땡꼬마요 하지마 지금 장난쳐요 장난쳐요 당구쳐요 우리 엄마 집에서 하트쳐요 너만 보면 기분이 닥쳐요 나는 원빈을 닮았지 닥쳐요 닥칠게 닥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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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요 이게 안무야 장난쳐요 당구쳐요 우리 엄마 집에서 하트쳐요 너만 보면 기분이 닥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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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곡을 듣고도 그냥 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 노랭이 사운드의 비장의 노래를 공개하도록 하지 이 곡은 말이야 2PM이 동물농장에 놀러갔다가 동물들이 하도 시끄럽게 울어대자 그 입을 다 비틀어버렸다는 그런 노래야 무슨 그런 노래가 다 있어요 제목이 뭔데요 이 곡의 제목은 농장 비트야 에어? 캐니필만 농장 닥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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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양간엔 송아지가 음메 음메 부뚜막에는 모양이 마루 밑엔 강아지가 있어 닥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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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초동 노래기야 닥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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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